안녕하세요. 장난꾼입니다. 제가 몸을 잡고 신고했어요. 현아입니다. 우리만의 몸은 바로 너프 니트로 첫째 팔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우와 너프 니트로가 뭐야?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너프 나이트로군요. 나이트로 죄송합니다. 나이트로 스테트팩 니트로 같은데 나이트로 어 이거는 아니 이럴수가 너프가 자동차를 발사해요. 이런 거 본 적 있나요? 우와 이걸 노려보는 자동차가 여기서 슝 하고 발사된다고요. 우와 이런 박스 같은 거를 팍 치고서 볼링처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인가 봐요. 우와 신기하다. 뒤에 보니까 역시 약간 핫힐하고 합쳐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. 너프를 자동차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네요. 2017년 5월에 완전 신제품이고요. 헤즈블에서 만들었고 헤즈블 코리아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네요. 좋아요. 오 색깔이 다른 것도 많이 있네요. 여기 보니까 어 보라색 여기는 연두색 여기는 노란색도 있고요. 어 좋아요. 다양한 게 있고요. 어 이것도 같은 건데 색깔이 좀 다르네요. 노란색 자동차도 있고 어 그렇군요. 어 여기 너프 나이트로 자동차 자동차 여섯 개 리필팩이네요. 어 자동차도 여섯 개 들어있어. 우와 빨간색 파란색 또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까지 다양한 나이트로 자동차가 들어있는데요. 뭐 다 똑같은 것 같네요. 좋아요. 자 여기는 조금 다른데요. 구성이 다르네요. 리필 아 세 개 나이트로 세 개 리필팩이에요. 자 이렇게 어 만지니까 이게 약간 만져보려고 지금 돼 있는데 만져보니까 이게 약간 말랑말랑해요. 자동차가 바퀴는 딱딱한데 이게 말랑말랑해서 다치지 말라고 해놨나봐요. 자 이렇게 보라색 아 검정색 보라색 노란색 자동차가 있고요. 이렇게 발사할 수 있답니다. 아무래도 이거를 발사하다 보면은 많이 잊어버리겠죠. 그래서 리필팩이 필요한 거예요. 저기에는요. 나이트로 롱샷 스매시 우와 대답합니다. 두 개나 들어있고요. 어 장애물도 들어있어요. 어 이번엔 큰데요? 어 몬스터 스매시 우와 우와 재밌겠다. 자 몬스터 스매실로 강력한 실수를 할 수가 있나봐요. 우와 아니 롱샷 스매시 롱샷 스매시 죄송합니다. 롱샷 롱샷 스매시 여기는 나이트로 듀얼 프리 데몰리션 우와 이거 총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. 총이 두 개나 들어있어요. 어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갖고 올 수 있겠네요. 자동차는 네 개나 들어있네. 우와 우와 짱 있다. 어 정말 너프는 변신을 잘하는군요. 엄청나게 다양한 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가격도 역시 세네요. 자 이번에는 나이트로 플래시 퓨리 카오스 우와 이게 뭐야? 자동차 세대로 했고요. 우와 이게 뭐지? 플래시? 무슨 플래시? 아 빨리 할 수 있다는 건가요? 오 이렇게 밑에를 싹 지나가네요. 오 아 자동차를 위로 넣어가지고 이게 쑥 내려가서 발사하면 팍 이렇게 나는 그런건가 봐요. 오 재밌겠다. 자 이렇게 봤고요. 어 또 있다. 나이트롬 모터 퓨리 랠리 우와 크다. 이거 엄청 크다. 끝판왕인데?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아홉 개나 들어있어요. 우와 이거 뭐야? 엄청나게 큰데요? 이런건 좀 봐줘야 돼. 우와 엄청나게 크네요. 이거라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걸? 언제 만들었나 볼까요? 2017년도 6월에 만든 정말 완전 신제품이네요? 해지불에서 넣고 해지불을 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네요. 어우 좋아요.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아이고 혼혈이 지금 좀 무겁겠네요. 자 이렇게만 남았어요. 이 곳은 어딜까요? 바로 뭐라? 토이포스 구성점이에요? 자 여러분 발사 컨셉 감사합니다. 다음엔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 꺼이 네 링